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 소개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제가 선 곳은요. 12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대학교 숭실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주인공은요. 숭실 1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숭실대학교가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한 학기를 모으셨습니다. 남다른 소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 숭실대학교는 120년 전 정확히 1897년 북한 평양에서 미국인 베오드 선교사에게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대학이고요. 또 1906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4년제 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그런 대학입니다. 물론 긴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숭실대학에는 다른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특징이 하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지만 저희 숭실대학만 유일하게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학교문을 닫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1938년 최초로 저희가 자진폐교한 대한민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민족대학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긍심과 그 프라이드가 흐르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나서 1954년 바로 상도동에 서울숭실을 재건하고 오늘 그 역사가 흐르고 있고 평양서부터 올해까지 한 120년 역사를 저희가 지금 흘러오고 있고 올해가 바로 그 뜻깊은 1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숭실대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으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막중한 사명감이 저를 상당히 억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대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학교를 경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실대학교 본관 2층의 로비에 나와 있는데요. 백마가 보이네요. 승실대학교를 상징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기도 하고요. 승리, 도전, 희망 이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120년, 서울에서 이제 64년째 지금 제가 도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좀 단절된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의 신사산별을 거부해서 학교가 자진 폐기환 그리고 저희들 원양 잔디에 가면 백마 창이 좀 끊겨져 있는데 끊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이 백마가 평양을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미래 비전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숨실인들의 기상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저도 그 학창시절에 보면 숨실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군요. 시청자들 보냐도 이렇게 숨실대학교가 훌륭한 학교였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사회의 대학이 또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 평가도 많이 하고 숨실대학교는 어떤 부분에서 또 특화라고 할까요? 경쟁력을 치우고 있나요? 네 저희 대학은 이제 120년 역사 속에서 최초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서중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계산학과를 만들었고요. 또 최초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중소기업대학원을 만들었고 또는 앞으로 미래가 이제 IT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하고 최초로 정보과학대학원도 만들었고 거기에 연동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IT대학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학을 이제 특성화를 만들어 오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4차 산학혁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걸마서 모든 프로그램을 융복합을 특성화하고 학생들에게 좀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측으로 숭실대학을 새롭게 좀 특성화를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대에 발맞춰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바로 숭실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총장님들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 이제 내가 취임했을 때는 우리 대학교의 인재는 어떠한 인재가 되겠다. 어떤 인재를 키우고 싶다. 이런 또 큰 그림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총장님은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이제 역대 내려오는 고유의 인재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총장으로서 제가 세우고 싶은 우리 숭실대학 학생의 인재상은 제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이 풍부한 것을 베이식으로 해서 거기에 좀 인성과 지성이 차고 넘치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화혁명 시대 때 적합한 인재가 바로 창의적 융복합 인재거든요. 그런 인재상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인성과 지성이 풍만한 창의적 융복합 인재가 제가 만들고 싶은 숭실대학생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만 오면 그런 인재가 되는 거군요. 총장의. 네. 그렇게 꼭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작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독일 유학 시기 동안 신앙에 깊어지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독일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유학 시절 얘기. 네. 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4 학번이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당시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해외 유학을 하겠다고 하면 그 유학에 관한 정보가 미국 중심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초기에는 미국 쪽으로 유학을 계획을 했었는데 상당히 유학병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독일에 관한 유학 정보가 들렸고 독일은 첫 번째 저한테 관심을 끌어줬던 것이 학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경제학은 상당 부분 미국적인 경제학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속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들려오는 얘기가 독일의 경제학은 미국식 경제학과는 좀 다르다. 나름대로 미국적 경제학이 수리와 계량이주라고 한다면 독일식 경제학은 제도나 철학이 좀 있는 경제학이다. 또 그런 것이 저도 알고는 독일로 유학 가게 하는 또 하나의 유인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82년도에 유학을 떠났고 한 1년간 랭귀지 코스를 열심히 다녔고 어느 정도 독일말이 되고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공해서를 갔는데요. 사실은 학문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해했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경제학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학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토론 중심의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석 달은 학문적인 충격을 받았고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런 가운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 제도하고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경제 제도를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제도와는 미국의 제도와는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 경제도 자본주의도 마켓 메커니즘으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경제를 움직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가치가 이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시장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시장에 이끌려가는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인권이라든지 사람이 중심되어가는 그런 속에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그것을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정성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사람 중심의 그런 경제 제도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활발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 적응할 수 없어서 취업이 안 된다거나 실업으로 된다거나 또는 뭐 집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은 국가라든지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름하여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모습이 저는 좀 좋았다. 그래서 역시 경제학과 교수여서 그러신지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학생도 참 재미있어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총장님을. 자랑같은 됐습니다만 제가 베스트 티처를 한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는데 친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되게 유학생을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현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막 힘을 얻고 했는데 총장님은 독일 유학 때 어떠셨습니까? 아, 네. 약간 저의 신앙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순실대학이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어떤 신앙이 부모님부터 전수된 어떤 습관에 대한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순실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동아리 하는 가운데 CCC와 이제 관련를 맺었고 제가 CCC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자아가 깨졌다. 자아를 제가 이제 깼다. 그리고 정말 주는 그 도시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의 이제 신앙적인 성숙이 만들어진 게 그때였고요. 그 연장순상에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고 마시사시비 유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 등등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약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독일 유학 시절 속에서 저의 신앙은 더욱 성숙됐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8년간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급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메치리알과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저를 먹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뭐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8년간 생활할 수 있는 유학비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여튼 신기하게도 이거는 우연이고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미래를 예비해서 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다 보니까 그건 저한테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신앙에 대한 성숙도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든지 그런 것이 점점 제가 유학생활 중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백을 드리면 제가 유학생활 중에서 독일의 경제학사 학위를 받은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더 큰 의미는 저의 신앙적인 성숙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또 하나 어떤 큰 의미이고 보람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독일의 8년 생활 학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것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축복이 보내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또 귀한 신앙을 갖게 되셨고 한국에서 이제 송신대학교 모교에서 교수도 하셨고 이제 올해 초부터 총장의 소임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장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좀 존경을 받습니다만 또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참 신기하게 좀 아이레한 얘기인데요. 저희 총장들끼리 모이면 저희들끼리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우스갯소지가 있습니다. 총장이라는 직업은 3대 업종에 들어간다. 3대 업종이요. 네 아시다시피 3대 업종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하고 더럽고 뭐 이래서 가장 피하는 업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각 대학마다 총장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총장을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저도 뭐 또 그렇게 총장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러니까 3대 업종이라고 하면서도 총장으로 나서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명감 또는 비전 보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대라는 것을 극복하고도 하겠다는 것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실대학교는 저의 모교고요. 저는 경제학 교수로 24년째 생활을 했고 한 3년 지나면 이제 정년퇴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총장으로 도전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좀 우리 승실대학을 위해서 좀 더 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안적인 교만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장 선거 전에 그때가 마침 사순절이었습니다. 이 후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은 40일 기도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숨실대학에 입학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로드맵을 통해서 저를 만드셨고 또 손실을 보내셨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총장에 도전할까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런 제 나름대로 진안적인 해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교만한 소리고 너를 숨실해 보낸 게 너는 그냥 견작과 교수로 너 혼자 평안히 잘 지내다가 수실 떠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게 아니다. 너에게는 어려운 승실 대내적으로 교육 환경이 어렵지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너의 승실을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사순절 기도가 끝나는 새벽 기도 마지막 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전합니다. 그러나 저 총장 대여 총장 세우십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많은 총장 후보자 가운데 정말 이 시대 때 120년 승실의 역사에 맞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총장으로 세워주십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이 후보자로서 총장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잘나서라든지 제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 3대 업종이긴 하지만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백그라운드를 믿고 지금 이제 하나길을 보냈고 앞으로 나면 3년 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써주시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또는 자신감 속에서 지금 총장의 임무를 하나께 수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하에서 총장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으로서도 요즘 묵상의 기도 시간을 자주 가드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제 자랑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아침에 학교 나오면 바로 집무실로 안 가고요. 바로 저희 한견지 기념관 2층에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먼저 와서 한 10분, 15분 좀 길문화 20분 동안 일종의 큐티적인 성격을 갖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일단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미션을 주십시오.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리는 순식의 비전과 꿈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바빠가지고 와서 이제 묵상하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가면 왠지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일매일 하여튼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는 조용히 좀 묵상을 하고 하루의 일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럴 때마다 하여튼 좀 더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봤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럼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랄까요. 또 우리 총장님께 힘을 주는 영적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랄까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뭐 선교 말씀 뭐 어디 하나 펼쳐도 다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마태복음인가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관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어떤 때는 보면 학교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주기 구조 계획 평가 학년 인구의 감소 반값 등록금 정말 대뇌의적으로 순실을 올감에는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데 그럴 때 제가 다 떠올리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구하면 제가 염려한 세상적인 것은 다 거져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자신감도 없고 또 용기도 생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산력과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인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에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지키고 매일매일 지하면 늘 삶이 행복할 거다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히 많이 좀 읽고 또 은혜받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매일 출근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묵상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감사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죠. 절대 감사하죠. 그렇군요. 잘됐으면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모든 게 감사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감사가 생기면 더 신뢰가 생기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굉장히 좋네요. 순실대학 재학당에서 운변 내면 한경진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922년 그때부터 이미 설교자로서의 준비를 하셨다. 네 아마 그러셨나 보네요. 그때부터는 운변에 나갈 정도가 되니까 그렇군요. 평양순실 때 네 물론 평양순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 이 사진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거의 생전 마지막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남한산상에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저희 순실대학의 자랑 순실동문이시고 자랑이시고 정말 한국교육의 영적 지도자이시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저희 순실대학이시죠. 그러시군요. 그리고 서울 순실이 마련되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큰 역할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의 서울 순실은 한경진 목사님의 헌신과 봉사가 없었으면 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여기 상도동에 1954년에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영락교에 교육관에 빌려서 새롭게 이제 순실을 재건해 나가신 초석을 만드셨거든요. 네 네. 정말 저희 순실에서 잊을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우리 자랑스러운 순신이시고 영적 지도자이시고 네 네. 정말 앞으로 순실대학의 우리 한경진 목사님과 같으신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또 총장으로서 또 하나 이제 꾸미고 빛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순실 120년의 역사를 또 맞는 귀한 시간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제 총장실에 가면 딱 두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한 분이 이제 배워드 선교사 평양성실을 만드신 분의 이제 사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분이 우리 한경진 목사님의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또 질문실에 들어가면 두 분 사진을 또 보고 시작을 하고 바로 제 책상 바로 뒤에 두 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한국사회에 기독교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요즘 보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도 많은 미션스쿨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저는 승실대학을 이끌어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가치가 있는데 하나가 승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승실의 학문의 수월성입니다. 이제 학문의 수월성은 이제 세상적으로 뭐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체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승실대학은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 가운데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비록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의 배워드 선교사에서 세워진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배워드 선교사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120년 전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승실대학을 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게 물론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미래의 인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적 영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승실을 세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생각이 한다면 그게 승실의 기독교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학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을 세우는 많은 어떤 기독교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박재원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느끼는 승실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적 대학으로서의 형식은 살아있지만 좀 내용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제 총장 임기 중에는 이런 정체성을 좀 더 바로 세우고 좀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풀 교육도 좀 혁신을 좀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모든 학과마다 이제 신회를 조직을 좀 더 강화하려고 그러고 학과마다 신앙 지도 교수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사실 저의 더 큰 꿈은 모든 수업 때마다 교수님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기를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제가 교수님께 던져가지고 제가 교수님들이 이겨낼 수 있는 아직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승실대 인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알긴 승실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약 25%는 크리스찬 스튜던트고 한 75%가 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한 영혼을 귀하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저는 승실대학에 난 크리스찬으로 들어왔지만 승실대학에 기독교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갈 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승실대학 교육은 성공적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승실대학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하고 싶고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학이라고 한 정체성만 해서는 대한민국의 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승실대학에서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총장에서 또 하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결국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총장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경제학 자체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얼굴이 한 경제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의 맥이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1인 1봉사화 시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하주명도 있고 무한경전도 있어서 나 외에는 주의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자가 다 독식하는 위너 올 테이크스 하는 그런 메카리즘 속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기독교 학생들에게 다른 걸 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이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중의 섬김의 리더십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 거죠. 우리 성실대 학생들은 최소한 그래도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배불리 잘 맞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성공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보다는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성실대학이 가져가야 될 또 하나의 교육 철학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숭실대학이 인재상 속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래야지만 숭실대학이 다른 대학과 차별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 대학의 모습일 거다. 이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숭실대학만의 비전이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함수와의 모든 대학들이 이 좋은 비전을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기독교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기독교 대학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요. 총장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고 내 주위를 섬기고 남을 돌보고 그런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한 영혼을 측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랑 그것이 이제 기독교 대학에 나서 결국 나 외에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섬기는 일종의 섬김의 리더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기본적인 소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섬기며 자세히 살아가는 것 저는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숭실대학교가 처음 세워진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양에 처음 세워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통일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통일선도대학은 저희 대학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이 땅에 유일하게 남한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유일하게 이산대학의 순실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출발이 평양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저는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통일경제일 수밖에 없다. 충분한 내수, 통일인구에 등등 여러 가지 북한의 투자 등등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일은 분명히 필요하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민족적 관점, 신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일은 꼭 필요한데 바로 그럴 때 바로 우리 평양에 있는 승실을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것을 꿈꾸며 저희들이 통일을 염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학교 안에 또 다른 큰 아젠다로 통일을 프로그램으로 세웠고요. 그런 것들이 평가가 받아서 통일 전도대학으로 통일부가 지정을 해두었는데 좀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문경에 통일 리더십 연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이 3박 4일 코스로 교양 필수 감옥에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통일에 관한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3박 4일 동안 문경에 내려가서 합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부하고 또 통일되면 어떤 리더 역할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안에 어떤 조직이 있느냐 그러면 통일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숭실패화통일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 중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아닌 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대학원의 석박사 가정으로 통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것은 학교 안에 숭실패일 기독교지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통일을 준비하면서 평양 숭실 재건을 꿈꾸면서 이런 다양한 통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평가가 돼서 통일보가 저희 대학을 통일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숭실재학교 인재들은 20일 사이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인재에 요람이 산실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매일매일 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숭실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기도 제목이라든가 또 우리 숭실대학교 후배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숭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그래서 가장 기독교 정세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그런 대학으로 하나 숭실대학을 좀 자리매김하고 싶고요. 또 120년 역사에 걸만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은 대학이 되려면 세상에서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인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학문 분야, 연구 분야에서 자유민국의 톱10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학교 경영을 총장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내건 슬로건이 함께 같이고요. 함께 같이. 그래서 우리 숭실의 가족들과 함께 동문회, 이사회, 또 학교의 교수 직원분들과 학생들과 함께 같이 정말 위대한 숭실을 만들어가는 게 제 총장 임기 동안 제가 꿈꾸는 비전이고 또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신앙적으로 느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실 거다라고 믿고 제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숭실대학은 평양 숭실, 서울 숭실도 나눠서 글로벌 기독교 명문대학으로서 또 한 번 좀 우뚝 서는 것이 제가 그려보고 있는 숭실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평화, 통일된 조국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또 이제 숭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또 비전을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 후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이 후배이신데 우리 학생들에게 힘내라. 하고 통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해주신다. 네. 제가 요번에도 이제 1학기 챗불 때 학생들을 다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내건 것은 꿈꾸고 도전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취업에 힘들고 하고 3포가 아니라 M포로 가는 것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 스스로의 자아를 찾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해상은 우리 우리 학생의 행복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된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꿈꿔라. 단순히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쉬움은 쉬운 대로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끝없이 도전하고 꿈꿔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모르지만 신앙인인 경우는 그럴 경우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루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또 사랑하는 손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공부 잘 4년간 맞춰서 좋은 스펙 가지고 취업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고요. 네. 하여튼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다 나름대로의 소명과 탤런트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걸 찾아서 즐겁게 꿈꾸면서 해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폐적인 소득과는 큰 거리가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감에 져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한 거다. 어쩌고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와 제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너무 취업적이고 근시한적으로 취업해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부 하는 것보다 정말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장을 대학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고 도전하는 그런 좀 우리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영상까지 포함이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독일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공부하셨다 보니까 또 총장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하실 때도 어떤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아끼는 그러한 철학이 느껴져서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20년 역사를 맞은 해인데 앞으로 우리 숭실대학교가 하나하나 말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귀한 인재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